아 뭐예요 갑자기 아 좋은 곳이 있다 해가지고 가시죠 이번주 이걸로 해결되는 거야 해결됩니다 장담합니다 딸기는 지금 철이 지났고 미나리는 끝물인데 원동에 미나리랑 딸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아직 한참 먹은데 하는 사람들만요 텃셔버리는 거예요 원동매화축제는 취소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때 남자친구였지 같이 촬영 와가지고 그랬죠 그리고 댓글 중에 그런게 있더라구요 세금 쓰고 놀러당긴다고 진짜 편해 보인다고 꿀보직이라고 그럼 오면 되는데 여기 오세요 누구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슬픈데 지금 그거 또 따지고 보면 우리도는 쓰고 다니는데 바람뿐는데 생태학습관은 왜 온 거예요 내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토요일 아니요 바로 경치 개구리가 동묘에서 깨어나는 날이라고 하죠 개구리 사 보러 왔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아니 그때 황산공원 뱀쳐주러 간 영상 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 재밌겠죠 가시죠 개구리 사는데 맞아요 아니 뭐 개구리 한 마리쯤은 있겠지 살기야 살겠지만 어제 벌써 오리 오리 같은 거 있네 오리 같은 거 개구리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아 뭐예요 이게 개구리 왜 없지 아 내일이 경치비 잖아요 오늘까지는 자나봐요 그니까 없지 아니 없는데 그 흔한 베스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지금 아니 지금 좀 추워요 다시 끝이에요 제가 MBTI 제이거든요 플랜비 하나 더 준비해 놨지 플랜비 있습니다 플랜비로 가시죠 면사는 왜 왔어요 3월 원동하면 뭐 생각하세요 딸기 미나리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랬잖아요 매화 3월 하면 원동에 고로쇠 고로쇠가 제 차례거든요 고로쇠 스웨익 이게 맞아요 드시죠 고로쇠 스웨익 신비해 자 드시죠 원동 고로쇠 맛있당 개구리 찾으러 가지고 개구리는 못 찾고 지금 나 물 먹이는 거예요 지금 고로쇠 물 아 좋다 내 몸에 가까운 물 원동 고로쇠 스웨익 더 맑게 해야지 뇌가 안 맑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준비된 거 이게 끝이야 네 진짜 물 먹이네 원동 고로쇠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제철을 맞은 고로쇠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비록 개구리를 보지 못했지만 원동 고로쇠를 원동 고로쇠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원동 고로쇠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상 여기까지 원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내 몸에 뭐라 했지? 내 몸에 뭐라고? 내 몸에 가까운 물 아 그래? 내 몸에 가까운 물 원동 고로쇠 스웨익 답답하다 오늘 왜 이렇게 한쪽 떼어놓은 거죠 또 뭐 가시죠 원동 고로쇠 스웨익 내 몸에 가까운 물 안 pase게 무너지 좋네 아 코뿔 나 아 코뿔 나 사야 사야 안전